아 스님 슈바롬아 왜그러냐 스님아 아아 스님 왜그래 야 아 야 오늘 가야지 패친놈 모드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한테 행운의 반지 사면 안터진다고? 행운의 반지 뭔데? 아 근데 행운의 반지 느낌이 좀 싸한데 이거 행운의 반지 뭡니까 스님 장난하나 야 어우 부처님 예수님 뭔데 이거 부처님 거 천만원? 예수님 거 이천만원 야 스님 스님이 예수님 거를 왜 아 이분은 예스님이시니까 어 두 개 다 구매 가능합니까? 한 개만 됩니까? 그럼 100% 22성인데 야 제작자가 부처님이고 제작자가 예수님이야 하하하하 어 끌고 하면 됩니까? 리듬 끌고 하면 15성까지 이 녀석아 와아 여러분 패기좋아 느낌좋아 간다 그 느낌 그대로 가겠습니다 3천만원 3천만원 맞으시죠? 거기에 서비스까지 시주 시주해지 시주 500만원 시주 시주 500만원 해드립니다 자 사요 여러분 아아 잠깐만 아 한 개만 골라야될거 같은데? 한 개만 고르라는거 아닌가? 스님이 나무 스태프를 꿰고 하자 오늘 스님이 나무 스태프 꿰고 어 아 느낌 싸운데? 뭐지? 야 니 뭐요? 뭐요? 야 스님 지금 급박해 뭐요? 뭐요? 뭐요 이거 왜 교환이 안돼 이거 저 형사치다 걸렸잖아 어 뭐요? 잠시만 돈을 왜 안갖고 고잠이 다 들어왔어 뭐요? 글자 형아의 몽둥이 감사합니다 행운의 고잠 스님 뭐하는게 터지고 싶어? 어 한쪽 응귀고리 운 좋은 줄 알아 예 3500만원 오늘 아주 운 좋은 날이네 젊은 양반 감사합니다 아멘 가자 스님의 스님의 행운의 반지 1을 찾고요 아 예수님의 1 그리고 같이 이걸 이렇게 옮겨야겠다 됐다 됐다 자 부처님의 행운의 반지 2와 아 이거 1과 2를 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예수님의 행운의 반지 1과 부처님의 행운의 반지 2입니다 근데 왜 1이 더 싸죠? 아 1이 더 비싸죠? 믿겠습니다 마그단 마그단 가자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또로로로로로로로 자 마그단 마그단입니다 어제 제물을 썼던 잠깐만 이거 어제 제물을 써갖고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마그단이 인후 한번 하고 가자 그렇지 그리고 좋은 주무선 발라줘야죠 원래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데 데려다 준다고 자 뭘 발라줄까 어 어 바를게 없는데 금호 30%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뭐야 실화야? 공 3 올라가고 덱스 2 올라갔어 좋았어 가자 마력이 귀뜨는 안 돼 그대로 마력이 한번 귀뜨려 봅시다 가자 여러분 성공해서 쿨선머 물안경을 벗고 싶습니다 리얼 쿨선머 물안경을 더이상 쓰고 싶지 않고요 하 가자 아프리카야티비 여러분 싱크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첫번째 첫번째 마게단인가요 세번째 첫번째 첫번째꺼 두번째꺼 다 터졌고요 세번째 마력이 귀뜨난 안대를 지르는 중입니다 보아주의 이분 능네임이 우캉스 여기는 15선까지 터지지가 않는 맵이에요 16주름 맵에 뉴트로 사우나라고 이쪽 오시면 어디 채널이나 가셔서 이쪽 오시면 15선까지는 터지지 않습니다 믿는다 제발 아 떨려요 이벨제 이런거 카하 퀸님 후원 이맘주 와아 까하 퀸님 이맘주 후원 감사하고 왔습니다 쿨선머신은 아쿠아트 끼면 되잖아 그래도 야 이거 만약에 맞추잖아 진짜 마도속 구매하면 3피스야 이건 160제입니다 200제인 치륵세트는 그 몽아네 벨트밖에 없어요 누커마랑 얘 얘 뭐야 얘 뭐냐 마르게 뜨면 안 되는 160제입니다 아마 고통의 근원도 160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굳이님 추업 돌리는 건 또 봐야 돼 누구 이러시는데 제발 추업 돌리는 걸 꼭 보여주시면 돼요 자 14 자 몽아네 벨트도 세 번째 성공을 했는데요 자 14성 갔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14 15 가자 그대로 이제 파괴방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16 성공했고요 자 자리를 옮겨야죠 일단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15성에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리엔 그곳 리엔 자 우리 유튜브 분들 좋아요랑 좋아요와 귀찮으시면 구독 한번 찍으시면은 1위 1 하이라이트랑 풀 버전 영상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요 찍어주시면은 구독 찍어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티비 분들 제가 찾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 텔리포 앱 존나 많은데 샀네요 역시 아니 이건 다 원경님 드려야 된다 오 역사가 쓸 장소라고요 여러분 자 환영해준다 리디네 집 1 네 리디네 집 18채널 역사 써 한번 쏘리러 가자 763피스 가자 자 실패하는 거 좋아요 앱 때문에 한가면 되니까요 그냥 그냥 그저 앱 때문에 생각하면 되요 그냥 하아 17이 안 올라가는겁니까 17에서 스타캡치 해제를 어 별을 맞추고 하겠습니다 16에서 여기서 별을 한번 맞춰주고 고 자 이건 데니안 부그님입니다 테스업 버전에 나온 부그 이석현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현 메이플 인성 플러스 재미 넘버원 이석현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찍으신다 고맙습니다 이석현님 만원 후원 범퍼 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게드 끼는거 보고싶지 않습니까 마게드 하나에 얼마냐구요 한 50만원 생각하시면 되요 현금 따지면은 구이 따지면 현금 50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어 어 하아 고 실패요 스타캡치를 해야겠네요 자 성공했구요 여기서는 하나에 몽댕이에다가 성공 싱크가 이게 인터넷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옮기면 되겠거든요 제 몽댕이를 쏘겠습니다 안고치는게 아니라 못고치고 있어요 너 유튜브는 안그러는데 책 못끄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자 글자형아의 몽댕이 가봅시다 그냥 내 몽댕이는 고 하아 스타 이거 이거 좀 릴렉스하게 시켜줘 나를 나 릴렉스 릴렉스 좋아요 릴렉스 급하지 말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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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그 짜형아의 몽댕이는 이노스티 하면서 실패 성공 고대로 고 후원 이마이치로 감사합니다 하아 이마이치로 화이트하면서 후원버프 고 감사합니다 릴렉스요 릴렉스요 근데 지금 느낌은 여기서 가야돼 고 이십 기릿 아아 으아 하 음 진정이 안돼 이건 진정할 수가 없애 느낌은 좋았어요 고 견뎌야지 견뎌야지 마기나 견딜 수 있어 좋아요 18 도와주세요 원기 형님 요즘에 돈 진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기 형님 이거 마기나 만들잖아요 그럼 돈 더 박을 자신 있습니다 원기 형님 맸습니다 10권 와아 찬스 타임을 믿으면서 가겄습니다 찬스 타임 믿으면서 찬스 타임이에요 하아 계속 내려가네요 내려갔으니까 올라가 올라갈 수도 있어야지 내려오면 올라가는 길이 있는거거든 올라가야지 와아 오져버리고 와 쭉 떨어져 버리고 윈부사랑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여기서 파괴방지 많이 썼도 돼 위에서 안 터질 거를 위에서 안 터질 거를 잡니다 고맙습니다 위에서 터질 거 여기서 파방 하나 하자 액댐 액댐 파방은 17성 그러니까 정확히 16성까지 밖에 안됩니다 바로 스트레이트 한번 놓여볼까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으아악 아아악 아 아쉬워하지마 글자야 그리프 쪼가리야 어 글자야 그리프 쪼가리야 떨지마 떨지마 18성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야지 대기 대기 제물 오지게 맞추자 제물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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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스님 스님 제발 스님 스님 이거 벗으면 됩니까 스님 아니야 스님 거 벗는 거 아니야 스님 거 벗는 거 아니야 언니 흫 카악 2만원 감사합니다 카악 2윈님 2만원 해주세요 화이팅 1번으로 Guerrerée 1 one 감사함에 왔습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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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올 실패에 가나? 마지막 장 하나 실패 자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지만 실패가 있으면 성공도 있는 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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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프 성공 갑니다 고 아 반전은 없네요 반전은 없어요 한 번 챙깁시다 좋은 것을 맞추라고요? 18 캐치 해제 갈게요 야 19, 17 왔다리 갔다리 찬스 타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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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 하자 왜냐 터질 터질 부분에서 파괴방지를 할 수 있게끔 원규 형님 큰 그림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원규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주시네 이건 찬스지 찬스야 찬스야 원규 형님 주신 찬스야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돼 사람은 어 삶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맞거든 매소를 끊어옵시다 글로 가보자 세진님이 위대한 그림 세진님 있죠 23선 띄운 그 자리를 잠깐 빌리자 누나분들 여번을 주십시오 제발 이 칠체 이 칠체 자신이 여기서 뛰었었거든요 칠체 이 자리에서 이 시텀 성함이 뛰었었는데 그 기운을 한번 받아 봅시다 식구성은 지금 두 번 보고 왔죠 세 번 받나요? 이게 아케인처럼 이건 깡으로 그게 잘 안되네 21선과 21선 등차이가 좀 심한가요? 어느정도 좀 있죠? 꽤 있습니다 마게단 산거죠 먹은거 아니에요 글자 마게단 미래래 오래된 먼지 아니 슈발놈아 제발 저 먼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자 이쯤에 스타크 체제 해줘야 돼요 가자 오 렉걸리는거 봐 아 부탁해요 마게단 마게단 야 몽아리베이트 지을때는 나 대체 어떤 생각을 지는거야 고우 생각하지마 아 생각해야겠구나 몽비를 할때는 어떤 생각으로 어차피 대건 안대건이거든 하아 와아 18까지 좋았는데 스트레이트를 못갈거 같아요 조금씩 쉬트함을 가지면서 하든가 합시다 성공하면은 와아 실패 괜찮아 어 이게 맞다면은 터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원기형님 이게 맞다면은 이렇게 매소 날리겠습니다 매소 횟수는 하십쇼 원기형님 다만 다만 제발 다만 이게 맞다면 매소 날리겠습니다 마게단 마게단을 해소하지 마십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죠 이렇게 성공하는데요 어어? 이러면 안되는데 오른만 이쁘게 5초 남에 남의 6초 이러면 어어 몽둑이 20돈 가야겠는데? 재물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냥 느낌이 한 가지 느낌 재물 의미 없는 거 아직 알지? 그냥 느낌이라고 믿고 싶어요 조금만 더 실패할게요 와 실패 많이 한다 고 고 아 피크치게 좋다 이거 흥립이 많이 들을게 뭐 그렇지 바로 가냐 제발 20석으로 원규 형님 스트레이트 자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저는 원규 형님한테 요 뒤에 계신 뒤에 계신 위대한 원규 형님한테 절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 절하고 오겠습니다 3 2 1 보세요 제발 원규 형님 제발 원규 형님 인수 정도 보내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뭐야 왜 타임이스토로 품고 있지 제발 제발 원규 형님 아 두 번만 미안해요 어우 두 번만 했다 저러요 우와 20석 원규 형님 두 번만 저요 죄송하였어요 우와 왔다 잘 버텼다 지금 야 두 번만 봤어 원규 형님 아니요 원규 형님 아닙니다 원규 형님 아닙니다 원규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원규 형님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스타포스 하드위로 따지면은 이제 거미 새끼 존나게 패는 거죠 여러분들 원규 형님 일단은 원규 형님 배 좀 채워드려야지 형님 배 채워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르는 건 아니 어차피 지르는 건 안 돼 원규 형님 받으십시오 아가리 멀리세요 블랙키버 세피스라미 정랭 하아 뭐야 스페셜 뭐지 이거 아닌데 됐어 원규 형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요 어이구 LP 어휴 이거 안 씁니다 원규 형님 가져가세요 원규 형님 맛있게 잡수십시오 들어갑니다 지금 아휴 안 씁니다 여러분 등급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22성을 보내주신다면 퍼 부어야죠 여러분 자 퍼 붓겠습니다 어휴 LP 버립니다 여러분 버려요 버려요 몇 세 남았죠 13개 어휴 LP 어휴 LP 못 깨웠는데 원규 형님 두 번쩍 뭡니까 이거 존나 멋있습니다 원규 형님 뻔쩍 야 빛나 아휴 또 뻔쩍 와 이거 존나 멋있어 와 원규 형님 제 미리가 뻔쩍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자 갑니다 갑니다 가요 고 저렇게 번쩍 터질 듯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좀 받치고 가야겠다 몽댕이 내 몽댕이 어디서 글자 형아의 몽댕이 이게 글자식 제물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글자식 제물이라고 거의 성공 확률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 중 하면 안 되나 성공 중 하면 안 되나 성공 중 하면 안 되나 고 고 와 네 좀 좀 이게 몇몇분들이 빨리 안하냐 이런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게 값어치가 커요 진짜 이게 뭐 어디에 그냥 막 그냥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돈이 있어 못 구한템이라서 진짜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거고 그만큼 하는거다보니까 여러분 좀 진짜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하이라이트 재밌게 올라가니까 터지든 뭐가 있든 잘 되든 네 이건 돈이 있어도 못 구해갖고요 네 하악툴이님 하악툴이님 22000원 크다 어 아 릴렉스하지 왜 갔냐고 아 원경이 더 멜게 되나 어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너무 거만했으니까 죄송해요 그럼 블랙크보를 그러면 의미있는데 쓰면 되죠 예 의미있는 진짜 의미있을거에요 너무 의미있는 아까 그 장갑있죠 장갑을 씁시다 블랙크보드 블랙크보드 오케이 의미있는 장갑 여기다가 이거 의미있잖아 그쵸 의미있잖아 이건 진짜로 로제 15 방어 33퍼 아 24퍼 크댐 8퍼 크댐 9 갑자기 크끝 뜨면 어떡하냐구요? 갑자기 내가 얘기했잖아 크끝크가 뜨면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먹는 정모 제가 쏜다고 알겠지? 후원 감사합니다 리뎀티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사연속 실패하면 쉬었다가 지르던지 재물 넣고 지르던지 회사연속 실패 확률이면 터질수도 있어 그쵸 불큐 12만원씩 매겼습니다 원경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뭐하는 짓이야 박성환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형 밥은 먹고 하는거야? 아니요 밥 오늘 함께 먹었다 진짜 딱 함께 먹고 아 진짜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어? 뭐가? 뭘 버려 뭐 원경님 쌍크 버렸습니다 원경님 이제 막에다니면 됩니다 드릴거 다 드렸습니다 원경님 저 진짜 무릎도 드릴게요 원경님 예 저 버릴거 다 버린 남자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예 저 미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떼어주시죠 원경님 저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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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자 원경님 쌍크 댄도 깔끔하게 버렸구요 네 이젠 떼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경님 원경님 가요 고 상합니다 원경님 하 고 후원 들어왔다 22000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실패 하 하 하 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갈댐 가더라도 우리 하이라이트 영상 풀버전 영상 이 채널로 다 옮겼습니다 자 구독해주시면은 하루에 1위 두개씩 영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유튜브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플TV 여러분은 지혜가 찾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잊지 말고 컴마왕 넥스캐시 조울페이 파액션 오션 무arthy컷폰 위에 있구요 전서버 급격퇴 lack mü 여러분들, 용진팀 메이플 포인트 캐시 5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미만 잡 메이플 이렇게 실패했으면 다음 성공하지 가자 고! 실패했으면 성공 있는 법이야 그렇지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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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탑 갔으니까 릴렉스 상대 부친 감사합니다 하학 투애애님 후원 2만 2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000원 후원! 감툰님! 스타캐치 강화 확인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보겠습니다! 콜! 스님!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원규 형님 반전하고 오겠습니다 쓰리! 투! 원! 오! 출발 천천히 빵이나 이 집에서 으아아아아아악 나이스아아아악 이거 못해! 쓰! 으iac시바! 으어레 으아아aría 으아아하 13,000원 아하하하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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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투어 동치기만 넣은 와아 와 감사합니다. 이거 글자 제물입니다. 고맙습니다.